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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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둘다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쨉 쨉 쨉 쨉 쨉 쨉 쨉 쨉 쨉 쨃 쨉 쨉 와아악 쨉 3 쨉 1 소리가 너무 큰가? 소리 적당합니까? 제가 원래 방송 처음에 시작하면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살짝 피곤한 시간대 잖아요 지금. 이거를 밀면 되나? 지금 정도가 아마 반 정도는 좀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반에서 반 조금 넘게? 그 정도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아님 말고 이걸 빨리 끝내야 또 다른 게임도 하니까 트위치가 끊겨요? 저런 그러면 트위치가 아마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럴지도 이상하게 사람 없으면 많이 끊긴다 그러더라고 학고방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거를 네 배그는 아직까지는 딱히 아 이걸 여기다 끌면 되겠구나 이제 배그 쓸쓸 이제 배그 쓸쓸 약발 떨어지지 않았나요? 이제 시작하기에는 근육공주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호 오호 카카오 안 켰는데 유튜브로 오세요 아 유튜브도 버퍼 있어요? 아 왜 그러지 말자 버퍼 생기지 말자 여기 가는 길이 아닌가비요? 여기서 왔잖아 오케이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바다로 나갈 만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만 다 왜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야? 이거 왜 다 때려 부시는 것이야? 라이언나님 어서오세요 벨벳님 어서오세요 용도가 뭐지 이거? 왜 출발 안합니까 이거 출발해라 애송이 뭘 해야 되는 거야 또 저기 불 쬐고 있어 신나게 음? 음? 닷 그렇지 닷 다시 어디 있을까 아 이 어 잠깐만요 아 여기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돛 돛을 올려야 되는 거였어요 닷이 아니라 그거는 알아둬 이건 알아둬, 이 배는 우리가 가야 할 일부만 갈 수 있어 탈의 신자는 폭포 꼭대기 근처에 있는데 슬프게도 우리는 하리 쪽이야 그 말은 무사히 거길 도달한다 해도 어떻게든 위로 배를 몰아야 한다는 뜻이지 요절복통 크레토스의 모험 빨리 깨고 싶습니다 진짜 끝까지 파헤르 래교 래교 윤리 으리 진입 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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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야... 불에서 나는 열로 열기구 효과구나 그리고 또 걸렸어 자, 이번엔 뭘 해야 될까? 이번에는 뭘 해야 될까? 불을 꺼야 되나? 하나를? 불을 어떻게 꺼지? 불을 꺼는다 불을 꺼지 불을 꺼지 불을 꺼지 불을 꺼지 불을 꺼지 안 꺼지는데, 이런 걸로? 자 잘 생각해봅시다 가운데 얘를 아예 없애버리나? 오 키가 안뜨는데 어서오세요 여기로 올라가나?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 여기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여기 왜 온 걸까?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 저기 뭐있다 으쌰 자 얘를 계속 돌려서 아 아 아 아 쓰읍 부족한데 힘이 아 오호오호 오호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뭘 할게 있나? 일단 먹 오호 оп 색깔 이 얘를 절일 이을 수가 있나? 여기서 어 뭐야 어? 어떻게 된거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석구리님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요게? 고소공포증 뭔가 배가 너무 쓸데없이 커가지고 짱나게 어? 여기 뭐 있다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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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또 찾았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오케이 어? 뭐야 이거 그냥 내려가는 스멜인데? 야 이건 그냥 내려온거잖아 짱나게 할래? 앗 아 근데 이러면 그냥 다 올라온게 다잖아 뭘까? 저 위로 올라가야될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디 여긴 내려가는데였는데 아까 그죠? 더 올라가는 데는 없고 뭐 아무것도 안뜨고 뭐 아무것도 안뜨고 아무것도 안뜨고 구멍 날래? 구멍 안나고 흐흐흐흫 엘리베터 끝까지 해서 올라온거에요 지금 더 안올라가요 저쪽으로 못넘어가냐구요? 안되는데? 점프도 안되고 점프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뭐 뜨는것도 없고 눈뽕이고 그냥 눈뽕만 있고 죄다 눈뽕이야 여긴 여기도 뭐 올라가는데가 없고 하필이면 여기서 막히냐 하필이면 여기서 막히냐 뭐 던질만한 데가 없는데 뭐 던질만한 데가 없는데 그저 다리에 걸렸으니 뭔가를 하긴 해야되는데 그 뭔가가 뭔지 모르니 올라가는 길이 없었나? 왜 내려가는 길만 있지? 오호 오호 일단 한번 다시 내려가볼게요 내가 뭘 놓치고 왔나 비트에 도르래 같은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 어? 있다! 우와 왜 이걸 못본거야? 우와 흐흐흐흐흐 왜 이걸 못봤냐? 와아 아아 왜 저기 안보였을까? 진짜 짱나네 어 뭐야 어 어이 저이 아 짱나네 이네 흐흫흫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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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올라 진짜 흐흫흫흫 아 약올라 아 약올라 아 아들아 쏴죽여 뭐 어디서 쏘는거야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따라와 일로와 이쪽으로 와 숨지 말고 이 자식아 와 숨어있는거 보소 어디있냐 오우 진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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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아 아 아 안 돼 팅 아 안 돼 팅 어잇 야 여기 올라갈 수 없다 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스 엉알 반갑죠 아 이렇게 아 이거였어 어롱 도와드려요 도와드려요? 같이 된다 앷 으흑 으흐흐흐흐흐 이거 크레토스랑 제우스 목소리죠 난 모르겠구나 흐샤 아 크레토스가 싸우는 중에도 계속 화살 쏘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거 잘 이용해야겠다 어서오세요 방금 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우 이가씨 뭐야 네 오늘 카카온 안켰습니다 오우 배가 부셔졌어 왜 안나오지 됐나 잘했다 아들 그렇게만 해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오 저거 제우스야 제우스 제우스 저거 제우스가 아니구나 제가 제우스 흉내를 낸거구나 제우스 죽였었는데 2탄인가 아이고 2탄인가 3탄인가 에서 어 제우스 죽이지 않았어요 오우 아 아 아 아 아 얘가 왜 나오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 꼭 모르겠네요 그니까 3편에서 죽였는데 지금 저건 무슨 환영 같은 거 지옥에서의 환영인 것 같은데 쟤는 그냥 지금 헤어라임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과거 같은 거 막 아픈 과거 같은 거를 계속 환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우스가 3편에서 죽었다니까 아 불 꺼진 거 그렇지 어 뭐야 어 어딜 어 어딜 봤어요 아들이랑 콤비 플레이 어 뭐야 또 어허 두 개나 세 개나 아우 얘 짱나 안되네 이 자식들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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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안보여 이루와 이루와 일루와 일루와 이루와 일루와 이루와 일루와 와.. 징하네 징해 어서오세요 됐나? 봐봐봐 하나 더 있었는데 아닌가? 마법을 믿니? 가자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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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다 오... 오잉... 이 자식아 아아 우후후후 또 또 또 오 이건 또 뭐야 아 두 번 와...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쉬겠어 뱃머리를 못 움직이게 하면 뱃머리를 떼버리면 된다 때가 됐구나 아들아 니가 저지른 못된 짓을 어쩌라고 평화로운 지옥에 와서 순진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배를 훔쳐가는 아버지와 아들 이게 크레토스가 제우스 죽일 때의 모습이죠 지금 아들이 그 장면을 보는 거잖아 그 환상을 오오오오오오오 오올 페륜 시청각 막장이야 진짜 이 신들의 세계가 인간보다 더 막장이야 주의 다 떠났구만 어? 여기 아니야 어? 왜 안돼? 여기다 여기 하나 됐어 여긴 뭐하는 곳이죠? 어디 내 방이야 이 형편없는 취향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지 형편없구만 형편없으니까 다 때려 부셔야지 저기 보세요 티레가 사라진 그림이예요 오딘이 훔쳤나봐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나 이유가 있었지 봐도 될까? 봐도 될까? 엉덩이를 이렇게 딱 뒤를 돌아서 굳이 힘들게 떼지 말고 그냥 뒤를 돌아서 엉덩이를 딱 올려주면 되잖아 엉덩이 저건 분명히 티르야 아마 마법으로 여행하는 거겠지 하지만 거인들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성소 하나를 할애했을까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어 보석의 이 룬들은 뭐죠? 룬이 아니야 다른 땅의 문양이지 이 뜻은 전쟁 맞아 어떡해 이 한은 내가 잘 아는 거다 크 저 크레토스 문양이잖아 저거 그의 눈은 보석이다 네가처럼 거인들이 우리에게 준 시야의 능력을 표현한 게 분명해 더 가까이 보여줘 아 성우 아닙니다 흥미로운 아주 흥미로워 저기 뭐죠? 티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숨겨놓은 비밀도면이 자신과 거인들이 믿었던 몇몇만 빼고 그것도 오딘 바로 눈앞에 있었지 하하하하 너희를 오트나임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지 무슨 말이냐 모리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모르겠어 형씨 오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여기에 어떤 단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우리가 먼저 찾아냈지 이 도매는 티르가 숨겨놓은 어떤 방을 위한 열쇠를 위한 거야 어디로 이어질지 무엇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지 열쇠는 어떻게 만들지 드워프한테 물어보자고 산전문의 문양이 여러 룬이 같이 있었어 평화 허압 희망 그리고 몇가지 더 티르의 설계야 직접 이 문을 만든거지 예야 아까 네가 봤던 그건 아무것도 못봤는데요 나와 함께 했던 것을 보지 못했느냐 이 노인을 어떤 노인이요? 안가세요? 그래 가자 제가 게임은 더럽게 못하지만 그나마 그나마 유일하게 장점이자 단점인 또 하나가 대사를 읽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도움이 되고 어떨 때는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때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게임할때는 캠을 안키는 이유도 게임 캐릭터와 저의 목소리를 더 몰입하시라고 제 캠을 켜버리면 몰입이 분산될까봐 정말 왜 발드루가 브레이아의 아들인걸 말해주지 않았지? 아들이 맞아 이럴때마다 충격적인데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야 하지만 발드루와 브레이아에 대한 생각만 해서 난 미미르? 왜 친구 브레이아 브레이아 발드루의 약점을 말해봐라 발드루는 분리적이든 마법적이든 어떤 위협에도 끄떡없도록 축복받았어 저의 생각은 뭐지? 저의 생각은? 저의 생각은? 그 정확히 생각하진 것이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지 내가 의미가 된 것인 것 같고 그는 그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는 벌더의 위협에 대한 상황이 있었는지 그는 그의 성격을 알게 된다 그는 여기야! 네? 그는 그냥... 계속 물어봤었네 브룩? 브룩브룩브룩 브룩브룩 브룩한테 가야지 브룩브룩브룩 브룩브룩 아 아들 똑똑하다 오 닉킥으로 찾았어 닉킥으로 만들 수 있나 이거 무기야? 방어구? 내가 잘 만드는 일종의 전쟁 도구지 아니야? 그럼 됐어 겉만 본질을 안 그런 걸 만들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정교하고 여성스러운 걸 만들다가 내 도구에 금만 갈걸 그럼 두드려 접새 가공할 때 흡착 용제를 써 층은 얇게 유지하고 겉은 번드러하게 좋아 천재 그럼 그런 좋은 물건은 어디서 구하는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빨아들이는 물건을 본게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이걸 어디서 선을 털어 멍청하게만 잊지 말고 한번 해보자구 형이? 무기 만드는 거로 만드는 게 괜찮다고? 나도 나이는 먹어 허리 조심해 손목 풀고 손목은 너나 푸셔 열이 더 필요해 지금 간다 강철이 더 오래 담글거야? 그럴 필요 없어 트라우거 기름으로 세 번 담금질 했거든 됐지? 정말 똑똑한데? 새로운 재절을 매우게 늦지 않았나 봐 늦지않았지 다 됐다 이걸 잊지마 둘이 이제 친해졌나봐 표식이 이제 합쳐서 한다 그만 웃어 아주 언짢단 말이야 둘이 같이 있는 게 보기 좋아서요 그런데 이제 낙인의 눈 모양이 다르네요 그래 부러진 걸 다시 붙이는 데까지 그럴 줄 알았어요 둘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만둬 공주 이러다 나 울게 했어 샌 낙인이 더 좋은 것 같아 안 그래? 우린 할 일이 있다 다르의 티르의 수수깃기 문찾기 아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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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제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겠죠 어? 여기가 아닌가 베? 다시 들어가야되나 베? 여기로 가야되나? 어서오세요 티르의 문을 찾으려 했는데 어디로 가야되 그럼? 밖으로 나가서 아 지금 상단 내비게이션 보고 온거야 알고보니 딸 이리로 나가야 되나 배를 타야 되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 갓 오브 워 다하면 다음에 무슨 게임 할까 scp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나중에 요 끝나면 그러게 배가 아닌가 또 점점 멀어지냐 이벤트 참여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점점 멀어지지 이 владược 이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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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including 오든 universe 아니 scp 그 무료게임도 있거든요 그 계단통말고 그 계단통 만든 데서 만든 유명한 scp 게임이 있는데 웬만한 scp 다 나오는거거든요 자정까지죠 9월 2일 자정까지 9월 3일로 넘어가는 순간 끝나는거죠 이쪽은 아니고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럼? 아 나 이 내비게이션 좀 아래층입니다 위층입니다 이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쪽인데? 어? 여긴가? 여기도 아닌가봐 어 계단통 괜찮죠 그거보다 먼저 만든걸걸요? 계단통보다? 그게? 근데 지금 그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얼마전에 또 최신 버전이 나왔대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어딜까? 설마 또 뱀 불러야되나? 뱀? 뱀 아닌가? 아닌가? 음 알았어 섭하 어서오세요 그레이프 박스님 반갑습니다 내려가는게 맞는거 같다 1번 아까 부륵 있는대로 가야된다 2번 섭구님들의 생각은? 근데 배를 타는건 아닌거 같단 말이지 여기서 돌아야되나? 아 일로 나가야되나?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응 여기 아닌가? 크흐흐흫 여기 아닌데? 어 쟤 뭐해? 그런데 얘 뭐하는데? 오쟤 grid 여기 그때 왔던덴데? 그때도 이렇게 했는데, 얘? 이거 미술관 아닙니까, 여기?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지하 지하전시장 저거 봐, 다시 올라가래 화살표가 아, 진짜 다시 올려주면 안 되겠니? 나가볼까? 가브릴리님 어서오세요 여기 뭐 다했던 데라, 그죠? 딱히 여긴 아닌 것 같지? 느낌적인 느낌상 다 왔던데잖아요, 그죠? 몰랐잖아요, 내가 오늘 화요일날 한다 했잖아요 흐흐흐 아, 그때 주무셨나? 내 그 얘기할 때? 그레토스는 혼돈의 블레이드가 제경인 것 같아 제가 이거 혼돈의 블레이드 얻기 전에 진짜 막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굉장히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근데 혼돈의 블레이드를 얻고 나서 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입수 난이도가 아니라 그니까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보면 크레토스가 1,2,3탄에서 신들한테 계속 이용만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인 제우스까지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절벽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아마 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크레토스가 이 크레토스가 그 북유럽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이 블레이드를 봉인해놓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어떻게 어떻게 지내다가 이 아들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돼서 이 중반쯤에 이 블레이드를 꺼내면셔 봉인이 풀리면셔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그 봉인 풀기 전까지는 진짜 답답했어요 알람이 안 가는 경우가 좀 있나봐요 그쵸 북부 그 북구? 북유럽 신화도 털어 주면이셔 자 어디 보자 이리 더 가볼까? 좋아 네비 좋아 네비 좋아 네비 좋아 점점 줄고 있어 줄고 있어 줄고 있어 여기다아 찾았다 으아아아 진짜 여기 다 털고 한중일 오면 좋겠다 흐흐흐흐흐 막 장 장산범 막 산범이형이랑 싸우고 이러면 재밌겠다 흐흐흐흐흐흐흐 어? 이건 뭘까? 뭔 코텔방같이 생겼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삼범형 오 뭐야 뭔 소리야 왜왜 왜왜 열렸냐 아 지긋지긋한 대비 어? 여기 열렸는데? 아 눈뽕 여기 왔던 길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목소리 엄청나게 좋으시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목소리만 미술관 미술관 아 네비게이션 짜잉나네 진짜 이거 12 12 12 12 17 14 13 어? 왜 점점 늘어나는거야 어? 쟤 저리로 가 쟤가 저리로 가는건가? 이거 왜 가는거야 아들아 가는게 맞아? 가는게 맞나봐 이건 뭘까? 가는게 맞나봐 나 쟤 따라가야지 아들아 안내줘 나를 안내줘 나를 안내줘 워우 목소리 좋은게 읽어 뒤집힌 문이야? 오오오오 물러서라 excellently 멋있지 그냥 해봤다 으으으으%,steer 쳣 쳣 놀라워 방 전체가 어떤 축 위에 지어져 있어 양쪽에 사슬이 있어요 저것들만 없으면 신전을 뒤집을 수 있다 뭘 한다고? 힘만 쎄고 힘만 쎄고 무식한 허덩아빠지 하이루 조각상에 보여요 공허예요 음 불길한데 어서 읽어봐라 처음 전에 마지막 후에 가운데는 없고 그림자도 없다 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닿는데 신전을 뒤집는 데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믿어지다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신전은 뒤집을 수 있어 그러니 신전을 뒤집는다 정말 완벽한 논리야 순간 종족 다른 여덟 영역에도 연결된 방을 무모하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물론 궁금한데 그걸로 요토나엠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비약이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너나 티르나 같은 방향으로 정신이 나갔을지도 모르지 허리에 크레토스 머리 다 뽑힌 거 봐요 이름이 베르겔일이에요 어머니가 거인들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맞아 그랬지 그리고 조금 더 애써 아이가 정말 많았던 거 같아요 그런 걸 절제된 표현이라고 하는 거야 작은 친구 절제된 표현 아이가 아이가 많았다는 표현은 절제된 표현이래요 GYALA GYAL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